오늘도 새로운 빌드 가지고 왔는데 어제 윤탈바르스 했잖아 윤탈이 스택형이라서 라인전이 좀 약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밤 끝을 올려서 라인전을 세게 갈 거야 밤 끝이 방관이 있어서 Q 견제가 강해지는데 체력도 어느정도 있잖아 스킬도 한번 막아주니까 이니쉬도 덜 걸릴 거란 말이야 대신 밤 끝 올리면 벤시는 못 가겠지 대충 이렇게 한번 가보자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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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.. 이게 죽었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친구는 D가 없구나 그냥 W를 안쓰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잭스가 만화가 없네 알겠습니다 갱풀까지 왔어? 뭐야? 오케이 탈리아까지 현란하고 이정도로 아니 빼지말지 앞에라 나랑 같이하지 그중 그중 원 딜이 미드 한테 덤벼 미드 2차 어디갔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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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Q 날렸으면 파이크 잡는건데 ever세! 마지막이야 우리는팔쿱하다고 모든 수납에서 끝부분에서 준비한 일입니다 아니 나 혼자 했잖아 딜을 경험치 먹었네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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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어 니덜리가 이걸 마무리 오 레벨업 안됐으면 죽었다 뭐지? 아니 뭐야 얘 어디서 나온거야 오 레벨업 안됐으면 죽을때나 오 레벨업 안됐으면 죽을때나 오, 확실히 센데? 이게 방관이 있어서 포탑도 빨리 부셔져 꿈에도 부르고 있네 나 있는거 분명 죽이고 신났지 격충 없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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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우 GG GG GG